국가하천에 출렁다리가 설치가 되는 게 여주시 남한강이 저는 또 최초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.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. 이게 완성됐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지 기대가 됩니다. 신릉사 종소리가 띵 울릴 때요. 남한강을 사악 건너가는 출렁다리를 건넙니다. 신릉사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석양을 보고 건너가면 30만평의 음보리 금멀에 유원지가 있거든요. 이렇게 사악 걸으시면서 정말 힐링하시는 그러한 다리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